무덤의 집에 오슴 딘딘 무덤의 집에 오슴 딘딘 자, 오늘도 수은 선수 반사회에서 온핀 선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핀 선수, 마이브 홈런을 태어냈습니다 우리 온핀 선수가 KPM 인근에 와서 정말로 홈런을 알고 있는데 오늘 기분이 어떤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오늘 말로 없는 직후에 혹시 또 공을 기념하기 위해서 혹시 챙겼는지 좀 궁금해요 네 네 네 누구만 저에게도 저에게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강한 슬랩볼을 정말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네, 참기해주신 분이 계신데 참기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 참기치님 워이틴 선수의 생명볼을 오늘 네 네, 참기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화면도 좀 잡힐 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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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워이틴 선수가 타석에서도 아, 나 지금 말로는 촬영되겠다면은 욕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지 네 알로는 촬영이 될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아, 아니 저는 그냥 저는 그냥 제 직업으로 제 직업으로 제 직업으로 제 직업으로 제 직업으로 뭐 주장을 봤을 때 욕심은 없던 그냥 팀에 도움되는 수잉어를 해야 되는데 가열바가 좋게 해야 돼서 타점을 불러줄 수 있습니다 역시 팀을 위해서 항상 듭니다 여러분들도 온대 선수 힘낼 수 있게 영어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트 팀 오세트 팀 오세트 팀 오세트 팀 오세트 팀 오세트 팀 잘 Baş Cross 이 탁승 리그 1위를 다니고 있습니다. 3단점에서 오늘의 3단점을 주로 해서 지금 7단점인데 혹시 3단점 완도 혹시 혹시 좀 다른지 궁금해요. 또 어떤지 한번 선택 드리겠습니다. I would love to add that title but it's not my main focus right now is for us to win ball games and for us to secure 2nd or 1st place and hopefully we can make our run back into the Korean series. That's my main objective right now. I'm not sure how long it's been to win ball games and I'm not sure how long it's been to win ball games and then I'll win ball games again. I'm not sure how long it's been to win ball games. Thank you so much. Well, today we've worked hard for you. Thank you for the members. I'm so proud to be here. OG f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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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G fans.